오늘 여러분 보니까 참 귀한 뉴스가 나왔네요. 이 세종충남대병원 분원에서 아이가 쌍둥이가 400g으로 낳았답니다. 400g이면 정상아의 10분의 1이라고 그러네요. 이 아이들이 400g 쌍둥이가 400g을 낳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소아청소년과 의사분하고 이렇게 의료진들이 노력해가 이해가 여러분들 지금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키로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22주 3일 만에 나온 거죠. 이게 분만 일정에 앞서가지고 400g 만사가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이 애들이 이렇게 이제 생존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이걸 애들을 살려낸 모양입니다. 이 애를 살려가지고 지금 이제 몇 키로인 거 하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아마 4kg. 400g을 4kg으로 여러분 키운 건데 이 애를 이 의료진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400g으로 남은 여러분 어떻게 그 애를 살립니까 이게 참 애들이 이제 제법 이렇게 4kg 정도 되니까 아이들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남았네요.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병국 교수는 22주 3일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작았던 아기가 쌍둥이 모두가 생존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 같습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생존 사례는 우리나라 신생아 의료기술의 발전을 상해 보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기사를 봤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서울대 소아외과 여러분들 기사가 크게 한 번 나온 것을 현대아산병원에 계셨던 박인순 재선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올린 글을 제가 읽었던 차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400g 아이를 4kg로 키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박인순 전 소아심장외과 소아심장외과 전공자로서 제가 당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서울대의 김웅완 교수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기사입니다. 오래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무지하게 일만 하면서 아기를 살리는 데만 전념하면서 보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진료비 약값이 심평원에 삭감됐다고 하면 혼자 열을 받아서 사유서를 쓰면서 참고 살았던 시절이 아득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력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분초를 다투던 베이비들을 치료하다 이 타인이라고 읽습니까? TINI를 치료하다 보면 다른 싸움을 생각할 결일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여기 의사분들이 싸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항상 환자를 살리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참 짧지만 이런 소화외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선일보가 다룬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왜 MBC가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과의 또 다른 이름은 기피과입니다. 이런 힘들고 근무 시간은 길고 의료수과는 낮고 소속 리스크는 크기 때문입니다. 기피과 소화과 곱하기 기피과 흉부외과가 중첩되는 이른바 소화 흉부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런 과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유지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들 가운데 이 아이를 위해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의로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소화과는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국회가 이런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 언론 프레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언론 프레이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 위해서 기성세대가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공이들 위해서 내가 왜 이런 목소리를 높이냐? 그 사람들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화 외과에 계시는 교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들이. 베이비들이 투표권이 없지만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베이비들을 위해서. 전공이들이 정치적 파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의 의사들하고 국민들이 전공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앞날이 좀 밝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도 참 다시 한 번 생각하겠네요. 체중이 1kg 정도인 미숙아의 심장 크기는 가로 세로 3cmm 3cm 3cm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아이가 이러면 400걸로 태어나가게 되면 그게 몇 cm가 되는 겁니까? 이 작디작은 심장을 잠시 멈추고 저체온 상태에서 치료한 뒤에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고난대 수술을 독립적으로 해낼 수 있는 소화 흉부외과의사는 전국을 통틀어 8명밖에 안 된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8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남은 겁니다. 서울대는 지난 3년간 지원자가 0명이었고 정말 평생 외롭고 힘든데 하라고 해야 되나 감히 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의사분들이. 그래서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돈을 요구하는 데는 많고 돈은 또 항상 제한적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교수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권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의 두 명이 지원했다는 거죠. 30년간 서울대 병원에 소아 심장 수술을 지켜온 김웅환 교수. 그러면 한 6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끝이겠구나. 다음 세대는 없겠구나. 이게 전수가 안 되니까 생각한 순간에 소아 흉부 외과를 전공하겠다고 지원한 후배들이 너무 소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령 내려앉았다.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의사는 공공제라고 생각하는 소명으로 일을 해봤지만 후배들한테 이 길을 걸으라고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평생 외롭고 힘든데 이런 과를 하라고 해도 될까 그의 걱정에 앞서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몸무게가 1에서 3kg밖에 되지 않는 미숙과 신생아는 심장이 굉장히 작아서 섬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수술 인력이 더 필요하고 최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해야 되지만 의료 숫가는 늘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에크모 수술 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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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도둑놈 과잉진료하는 사기꾼 원가 보존률이 70%라고 하면 100원을 쓰면 30원을 깎고 건강보험에서는 70원만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늘 적자 상태인 겁니다. 에크모를 써서 환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비용 처리를 해 줬는데 환자가 주면 죽은 환자에게 에크모를 썼다고 삭감을 또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에크모 사용이 늘어나고 환자가 죽었다고 에크모 비용을 다 삭감을 못 시키니까 다른 데서 이제 재원을 염출해야 되니까 이제 살린 환자에 대한 에크모 비용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부가 심평원이 기본적으로 의사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과잉진료한다고 봅니다. 에크모도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크모는 병원마다 몇 대 없이 한 200대 가까이 전국에 있는 모양입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아닌데 진로비를 많이 청구하려고 쓴다면 정말 에크모가 필요한 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수술에 50%는 수술료가 없습니다. 심장수술하려면 전문의 3명, 전공의 2명, 간호사, 체외순환상 1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로비도 인정을 안 하는 게 많고 수술비는 수십 년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저렴하고 너무나 비현질적입니다. 오늘도 심평원의 수술비 삭감에 2위서를 썼습니다. 어린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수술한 제가 보험사기꾼입니까 뭘 위해 사기를 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필수일의 현실이 이런데 의사서 늘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걸 다루는 것은 소화, 흉부외과 일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필수 의료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돈이 가야 될 때가 가지 않는 겁니다. 적자가 나니까 병원에서도 가능하면 수술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말이 참 명문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위해 의사가 대신 싸워주고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김 교수님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세대를 위해 싸워줘야 되고 우리가 자식 세대를 위해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갈 거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부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악착착 챙겨 먹으려고 다 발광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덕놈들이 많은 거죠 여기 얼마나 여러분들 전국을 찌른 이야기입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가 대신 싸워주고 지켜줘야 된다는데 실제로는 의사 대신에 국민이 이런 나스가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여러분들 보약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고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항상 국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빨대를 뽑고 나라 돈을 다 빼먹으니까 정작 돈이 들어가야 될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의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전공의들 위해서도 국민들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일이니까 정의가 구현되는데 기여해야 되니까 내 문제가 아니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안 되고 소화 흉부외과 이야기를 소개한 것도 딱 하나인 겁니다 이 애들 말을 못하니까 400g을 나가 4kg을 키우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온 힘을 쏟았겠습니까 그게 두 사람이 생명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소송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소송 금액이 되게 10억에서 20억 소화의 경우에는 기대 수명을 맞추어서 배상금을 때릴 테니까 소화는 배상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게 대학 서울대병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수술하면 할수록 적자인 데다가 소송이 걸리면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배상금액도 크니까 이렇게 이름될 명의도 계속해서 소송을 걸리는 모양이에요 큰일이네요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소송 비용이 많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당연한 거고 잘못되면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소송이 한 번 시달리고 나면 생명을 다룬 필수료는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게 늘 최선을 다하지만 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100% 살리겠습니까 그 점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안 되겠다는 그런 점인 거죠 오늘 참 보시면 이렇게 낮은 비용을 가지고는 저희 세대보다 조금 젊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들 세대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소명의식 희생 헌신 그거 가지고 젊은 세대들 함께 호소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세대는 해왔지만 우리가 가면 끝입니다 그걸 후배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과는 기술 전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공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직해버린 것도 너무나 빼아픈 거죠 그게 기술 전수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그분들은 술기라는 표현을 써두고 술기라는 것이 전수가 되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하지 않겠냐가요 하면 할수록 적자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생명은 구하는 일을 맨날 깎고 후려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돈 버는 방법이 많습니다 정부는 니네가 월급 안 받고 얼마나 버티게 해서 했지만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고 해법이 뭔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2년 있다가 인사이동에서 다른 부스를 갈 때까지 복지부동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큰일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니네가 월급 안 받고 얼마나 버티게 했냐 전공이 있네 이들이 사주 가겠어 너희들이 만약에 봉급 안 받고 사주 가겠냐고 짓권만큼 한 이런 봉급이지만 너희들이 목구멍이 포도증인데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공이 아니라 다 사직을 했으니까 불러드릴 맹분도 없는 거죠 공무원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용의 것이 모르는 거죠 아름다움 훌륭함 진실됨 성실함 시생 헌신 열정 사명의 시 그거는 만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만질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못 봤을 겁니다 아마 항상 명령 내리면 의로기는 다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잘 모를 겁니다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진실됨 성실함 희생 헌신 열정 이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피해지 않게 이런 희생 헌신을 봤겠습니까 못 봤습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이런 희생 헌신 여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은 그 한계밖에 못 넘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모집하면 나오겠지 그게 조기용 장관제로 한계인 겁니다 그게 박민수 차관 한계고 그게 용산 대통령실 한계인 겁니다 그러면 수련 턱내 베풀어주면 오겠지 그 고수준인 겁니다 완전히 다 부셔버린 겁니다 희생이고 헌신고 나발이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버려버린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